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가 손흥민과 벌써 가까운 사이가 된 듯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이일 골리니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영상 속에는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골리니가 손흥민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함께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벌써 친해졌어 인사와 인사의 만남이네 저런 친화력 배우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토트넘은 지난달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골리니를 완전히 저 곱션과 함께 한 시즌 임대로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.